상습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44살 박모씨입니다. 자신이 사는 임대아파트에서 2010년부터 최근까지 23번에 걸쳐 2400만원의 금품을 훔쳤는데 범행은 6년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누구보다 아파트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박씨는 낮에는 이웃으로 밤에는 도둑으로 덜변했습니다. 박씨가 훔친 물품들입니다. 일련번호가 있어 추적이 가능한 이 같은 전자제품들은 팔지 않고 보관하면서 경찰 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물론 내부에도 CCTV가 없어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지만 박씨의 차털이 범행이 개인 CCTV에 찍히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박씨의 집에서 6년여간 이어져온 절도 피해품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CCTV나 인간 센서 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쉽게 피해자들이나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재를 수사하는 한편 방범시설이 취약한 아파트일수록 출입문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감사합니다.